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더리움 ETF가 알트코인의 호재이냐? 라고 했는데 저희 썸네일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은 가격에서 은 시장에서 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은 시장이 왜 은 가격이 올라가는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게 이제 이더리움 ETF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은은 어떤 포지션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 은은 앞으로 이더리움 ETF를 이용할 기관들이 이용하는 어떤 기초 자산을 이용하는 그 수단입니다. 현재 은도 그 수단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가장 오른쪽에 초록색 네모 박스 쳐져 있는 저게 산업재로서 지금 중국에서 저기 뭐냐 태양광 패널이 엄청나게 수요가 급증해서 거기에 은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은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더스트리얼 유시지로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인도에서의 태양광 패널 폭발. 그 전 그래프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빠졌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인더스트리얼 디멘드가 올라가니까 은 시장들이 이제 다 따로 있어요. 현물 시장들이. 중국이 가장 큽니다. 중국 상해 은 시장이 가장 큰데 이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없어요. 은 시장, 은을 시장에 눈을 찾고 현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코타가 있습니다. 중국은 은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입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또 많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상해 은 시장에 있는 현물 가격과 런던 은 시장에 있는 은 현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가격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좀 장표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아마 이건 뭔가요? 저거는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그 다음 상하이 익스체인지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그냥 계속해서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하이 골드 익스체인지 피지컬 프리미엄이라고 다른 기타 시장 대비해서 상해 금과 은 시장의 가격이 프리미엄을 얼마를 받고 있냐. 우리로 치면 김프. 다른 해외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가격 김프. 얼마 받고 있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너무 웃긴다. 지금 저기도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상프라고 할까요? 상하이 프리미엄이 다른 나라 금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중국의 수입 제한 조치. 그리고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워낙 많이 만드니까 거기에서만 수요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래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신숙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기관들이 이용합니다. 지금 보면 가장 오른쪽에 불뚝 위로 솟은 파란색 봉이 있고, 불뚝 밑으로 솟은 빨간색 봉이 있죠. 이 빨간색은요. 커머셜이라고 해서 실제 은을 수요하는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헷지를 위해서 걸어놓은 숏입니다. 빨간색은 숏이고. 네. 누군가가 현물을 사면 은의 가격 변동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숏 포지션을 걸어놓습니다. 그게 저렇게 말아지는 건데 지금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저 파란색 불뚝 솟은 건 뭐냐면 투기꾼들, 투기 세력들이 숏 포지션을 숏 스퀴즈를 통해서 다 청산시키고 자기네가 가격을 끌어올려서 수익을 내려고 저렇게 지금 롱 포지션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물론 수요도 있고 어떤 시장 간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실제로 수요하는 사람들의 선물 포지션을 터뜨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투기 세력들에 지금 큰 개입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현물 시장 얘기가 아닌 선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숏과 숏 스퀴즈의 맞대결을 통한 시장 가격의 변동이 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입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결과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 은 가격은 정말 현물 가격이 리드하고 있는 게 맞느냐. 선물 시장에서 저 기관들이 지금 이 은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하나의 의심. 이거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지금 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추세를 벗어나서 은 가격 장기 추세인데 쭉 내려오는 모습 보이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죠. 저게 이제 그 수요 폭증과 중국에서의 프리미엄 때문에 그 기회를 보고 들어온 스페큘레이터들, 투기꾼들이 은 가격을 저렇게 지금 엄청나게 상승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RSI 지표가 엄청나게 두꺼워지면서 촘촘해진 모습, 오른쪽 아래 밑에.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잠하다가 떨어질 때는 잠잠하다가 갑자기 뭔가가 세력이 들어왔는지 뚜터워지면서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기에서 돈 버는 건 다 투기꾼들이고요. 지금 터지고 있는 거는 다 실제 은을 샀던 그래서 숏 포지션 걸어놨던 커머셜들, 실수요자들. 그게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음 장표가 점점 우리가 이제 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은 설명은 끝났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됩니까? 이더리움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은 저희가 스테이킹 일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ETF가 나와서 미국에서 나와서 많은 자금이 유입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테이킹 일드 없는 ETF와 스테이킹 일드가 있는 현물 간에 가격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카운트를 받겠죠. ETF가 디스카운트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괴리를 이용해서 기관 투자자들, 아까 봤던 투기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스트리트 콘트 자료입니다. 이더리움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화살표가 뭘 말하는 거냐. 계속해서 이더리움 트랜섹션이 많아지면 이더리움 트랜섹션에서 fee가 발생하죠. 그 fee의 일부분을 burn해서 마치 주식에서 share buyback 하듯이 이더리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라는 게 우리가 머지 업데이트. 자체적으로 양을 줄이기 때문에 밑에서 받쳐서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전체 양 중에서. 자사주 소각 효과가 있다. 네. 자사주 소각 효과가 있다. 전체 양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른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 통해서 좀 완화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커니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많이 쓸수록 많이 burn 되고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그게 마치 비트코인 같은 디플레이셔널 효과가 있어서 울트라 사운드머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 또 등장합니다. 네. 울트라 사운드머니다. USM. 그런 별명이 있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반대편에 또 뭐가 있나요. 마치 디비던드를 받듯이 배당을 받듯이 스테이킹 일드를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32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락업을 하면 3. 몇 퍼센트 되는 뒷장표에 나오는데 그 이더리움에 스테이킹 일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전체 이더리움 서플라이 중에서 27%가 이렇게 스테이킹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스테이킹은 재미있는 게 계속해서 스테이킹에 묶이는 이더리움의 양이 늘어나면 스테이킹 일드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스테이킹에 묶이는 이더리움의 수가 줄어들면 일드가 올라갑니다. 그러겠죠. 그러겠죠. 당연하죠. 공급과 수요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스테이킹 일드가 3.51% 정도 돼요. 네. 수세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프에서 보면. 그게 무슨... 놀라울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4% 위에 있다가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스테이킹에다 내려오고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로 배치되지 않나요? 그러네. 더 많이 써야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디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트랜섹션이 늘어나야 fee가 번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늘어나고 정말 많이 활용되고 해야 이게 자사주 소각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부양될 텐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스테이킹을 냅다 하고 있으니 여기서 나오는 일드, 이자는 내려가고 스테이킹 물량만 많아지니 활동성이 떨어진다. 활동성 떨어지니까 fee가 burn이 안 되고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게 없어지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죠. 이더리움 가격이 안 좋았잖아요. 기억하시겠죠. 다들 비트코인 대비해서 계속 안 올라가는. 2000에서 3000 겨우 왔는데 다시 2000 때까지 내려왔다가. 그렇죠. 최근에 좀 그나마 이제 ETF땜이 다시 좀 오른 거고. 그렇죠. 안 좋은 건 맞았습니다. 추세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해서 안 오르는 이유는 일단 이겁니다. 스테이킹 일드가 낮아지고 있고, 그거는 너무 많이 묶이고 있고, 트랜섹션이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랜섹션을 그러면 늘리면 되잖아요. 트랜섹션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fee가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도망가요. 솔라나로 도망갑니다. 가불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더리움 가불기에 걸렸습니다. 네. 정말 데스트 스파이랄과 같은. 스테이킹을 많이 걸자니 가격이 안 오르고, 그렇다고 트랜섹션을 많이 하자니 너무 많이 비싸지고, 그러면 다 도망가고. 이런 피드백 루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단 아까는 스테이킹을 기관들이 사는 ETF 물량으로 인한 이더리움 회원물은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것과 ETF가 엄청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이 없는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무튼 현물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27%의 상당히 많은 물량이 스테이킹 일들을 받고 있다. 스테이킹이 묶여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은,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퓨처 캐시플로우의 지배를 받아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 3.51%, 저게 퓨처 캐시플로우죠. 이게 이제 ETF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이게 마지막 장편인가요? 아닙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커뮤니티 글이 하나 있어요. 제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인데,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더리움 ETF는 지금 현물 대비해서 계속해서 디스카운트 압력이 앞으로 시달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래가 시작되면요. 그러면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괴리를 이용한 투기꾼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져요. 아까 은처럼. 은처럼. 그러면 이 투기꾼들의 원하는 어떤 방향대로 네이키드 숏이라는 걸 잡겠죠. 보통. 어떤 뭐가 더 가격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그러면 네이키드 숏을 걸어서, 네이키드 숏은 여러분 참고로 일반적으로 숏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은을 샀어요. 그러면 그 은을 사는 현물이 있잖아요. 이거가 가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선물 시장에서 숏을 잡아요. 그러면 얘가 가격이 변해도 얘가 반대 포지션이니까 상세가 되는 겁니다. 증거금이 내가 있는 상태로 선물을 사는 거예요. 근데 네이키드 숏은 증거금이 없어요. 내가 은이 없는데 숏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데서 빌려와요. 공매도예요? 네, 공매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네이키드 숏, 숏 세력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거기 싼 가격에 사서 수익을 보는 거죠. 사서 나중에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이게 이제 숏 전략인데 그래서 숏 스퀴즈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다 보면 숏을 쳐서 가격이 내려가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때가 오고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숏 포지션 걸어놓은 게 청산당하니까 증거금을 더 넣어야 되고 그러면 현물을 사야 되니까 현물 가격이 더 올라가서 가격이 더 오르고 청산이 더 되고 이게 숏 스퀴즈입니다. 이거를 이용합니다. 투기꾼들이. 와, 뭘 해도 좋다. 바이낸스의 지금 이더리움 숏 물량, 선물 시장 이런데 CME에도 이제 앞으로 지금도 있어요. 선물과 옵션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물과 ETF 간의 가격계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할 겁니다. 차익거래.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되는 어떤 이더리움 가격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물 시장의 가격 즉, 퓨처 캐시플로우를 디스카운트 해와서 프레셋 밸류로 구한 그 이더리움 가격이 맞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더리움을 앞으로 정말 가격이 오를까요? 일단? 가격이 오르겠죠? 분명히 오를 겁니다. 일단은 원초적으로 기관이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르겠죠? 그런 거죠. 그만큼 이더리움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그 기관들은 일단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르는지는 관심이 없겠죠. 그냥 자기들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연말 보너스를 많이 챙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차익거래예요. 차익거래를 장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관들은. 1년이라는 아주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수익을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올 때마다 하겠죠. ETF와 현물 간의 가격 괴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숏을 쳐서 막 가격 내리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같은 게임들은 터지는 거죠. 아니면 숏 포지션을 걸어놨던 순수한 그런 이더리움 투자자들. 나 좀 하락에 배팅해볼게 했던 사람들이 막 터지겠죠. 왜냐하면 스퀴즈가 발생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더리움 투자나 아니면 거래나 트레이딩 하시던 분들이 이제 기관들에 장악당해버려요. 저 기관들은 주식시장에서 큰 시장에서 하던 스킬과 자본력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ETF 시장으로 현물 시장을 아주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가격은 정말 현물 시장에서 생성되는 게 맞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얼핏 들으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시장 흔드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새로운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더리움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흔들고 거기서 지금까지 크리프토를 주름잡았던 크지만 그들 입장에선 작은 그런 투자자들을 농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비트코인도 똑같은 이슈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ETF 나올 때 1월 달에 그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페이퍼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비트코인은 가능성이 좀 작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과 ETF는 그냥 1대1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가격 괴리가 발생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은처럼 상해 가격과 런던 가격이 그렇게 수입 제한 조치 때문에 벌어질 일도 없잖아요. 바로 붙어버리죠. 우리나라 김프가 있지만 우리나라 김프 붙는다고 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진 않잖아요. 결국 가격에 얼마나 프라이스 디스커버리가 쉽게 되느냐 투명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도 비트코인보다 많이 작고 게다가 스테이킹 일드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 가격 괴리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그걸 이용할 겁니다. 저희가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더리움 ETF를 통해 들어온 금융시장의 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혹은 이 신흥 세력들이 이더리움의 일종의 거버넌스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비트맥시 입장에서 보는 이더리움이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코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백훈정 이사께서 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루틴 안에서는 확실히 이더리움이 좀 뭐랄까 장난치기 좋은 장난감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2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넣으면 내가 스테이킹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정도로는 금융시장의 악재를 당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뭔가 바뀌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환경에서는 정책적이나 규제적으로는 이더라는 알트코인이 ETF가 되었으니 뭔가 알트코인 ETF를 만들기 위한 그런 춘추 전국 시대에 돌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더리움이 POS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디피컬티 마음이라는 걸 날려서 채굴자들을 다 일종의 사살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떤 특정 이더리움의 현재 세력, 특정 세력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소수의 개발자 집단에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채굴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YY 조우님께서 그래서 POS로 넘어간 비탈릭의 확장 조급증이 이더리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POW에 남아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중에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레토릭을 들어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거버넌스가 어떤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얘가 이제 채굴 방식을 갖고 있고 탈중앙화적인 면모를 보인다면 SEC가 바라보는 이클이 오히려 POS의 이더리움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지켜보는 게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재민님께서 방송시간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슬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님께서 기관이나 거래소가 이 스테이킹 이자를 고객에게 다 넘기고 거버넌스 나누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말은 맞는 얘기인데 과연 금융사가 그런 짓을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 이유도 안 하지. 그래서 지금 스테이킹을 못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아마 무슨 백도어를 어떻게든 파서 한 푼이라도 받으려고 하겠지. 그럼요. 기관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금융기관들은 자선사업자 한입니다. 연말에 보너스 받는 게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훌륭한 페라리 한 대 사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물론 모두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자 하임님께서 충분히 해주세요. 시간 게이치 마시고. 시간 게이치 않고 오늘 충분히 했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오늘 현지시간 23일 미국에서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유의미한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가격적으로는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습니다. 조금 전보다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한 200달러 정도씩 얼마 안 올랐는데 한 0.5%씩 오르긴 했는데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여쭤됐든 매크로적인 이슈라든지 조금 완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투자 환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저희가 이더리움 관련해서 전해드린 내용은 저희가 이더리움 악담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지금 스테이킹을 못하게 CDC가 서류를 접수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저희 전망을 전해드린 거라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저희도 모르긴 하는데 앞으로 계속 올해는 재미있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클리 비트코인 주간 백훈종 오늘 되게 오랬네요.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너무 주제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으셨다는 분들이 꽤 있고요. 저희가 이거 따로따로 하나씩 조금 잘라서 쉽게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훈종의 뭐죠? 주간? 아니요. 본인 채널. 기회를 드려도 못해. 제 채널은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검색하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저희 채널 한번 구독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블록미디어는 저의 어떻게 보면 동반자와 같다고 할까요? 동반자요 동반자. 바로 이 채널 한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록미디어도 한번 콜라보도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본부장님도 모셔서 제 채널에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주자주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400분이 넘는 분들 저희가 이제 채팅창을 다 읽어드리지 못할 만큼 많이 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그리고 아름다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2주 뒤 1주 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